아 사람 떡이 없구나 부모인들 나한테 내 가까이에서 바람막이가 못되실 거고 또 애틋하지도 못할 것이며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 형제가 있다 해도 그리고 내 남편이 있다 해도 한 입으로는 덮고 사니? 그거 묻고 싶어 원래 앞에 계신 분한테 결혼이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나한테는 이 이성적인 궁 물론 전체적으로 인덕이 없으신 분이지만 특히나 여자라는 그 기준점에 놓고 보면 남자가 제일 중요하잖아 많은 사람보다도 내서방 내서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나한테는 향기 없는 꽃처럼 만남은 있을지 몰라도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좋은 건 굉장히 짧아 굉장히 짧고 내가 헤어짐까지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눈물로써 고뇌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갈 뿐이지 좋은 게 끝나는 시점으로 이별을 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도 못 갈 거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미안해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좋은 얘기 못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그 이성궁에 있어서만큼은 해피엔딩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너의 관상의 큰 특징이야 네 몸에서 얼굴에서 내뿜는 그 에너지의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방향성이 없어 내가 바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조금 루즈해요 그래서 내가 자칫 긴장감이 떨어지면 낮밤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어 내가 밤에 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낮밤도 깨져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깨져버리면 멀쩡한 사람도 우울감에 자꾸 젖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내가 든든함이 없었어 자랄 때부터 항상 불안해 마음이 항상 불안해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불안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항상 불안해 그 불안감이 나를 기운을 다운시켜서 우울감을 깔고 가셔 그게 이제 사주를 받기 전에 관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사주를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사주에 어떤 살이 있어서인지 사주 안에 조상이 개입이 있어서인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계신 분한테 직업적으로 지금 바쁘게 살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계신 분이 직장 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나는 지쳐 하다못해 영업성은 오죽 지치겠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치는 분인데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도 진짜 길어야 한두 시간이지 금방 재미가 없어 사람 만나서 노닥거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일적으로 뭐 장사를 한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판촉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회사 생활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환경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게 내가 지쳐서 길게 지속하기가 어렵다 직업이라고 무언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금 멀리서 서울에서부터 저한테 오실 때는 서울에서부터 저한테 오실 때는 내가 이 루틴을 깨고 싶어서 오신 게 너무 커요 맞아요 내 이 기분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뭔가 모르게 진짜 그 회색빛에 스물스물한 이게 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것만 같은 뭔가 나를 이렇게 누르는 그 기운이 왜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칠래도 기분이 안 나 맞아요 진흙탕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 계속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했고 결혼을 했으면 본인은 아들을 낳아야 돼요 네 맞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에서 내 남편에서 내 아들로 가는 내 초년 중년 말년이야 내 아버지가 본인한테 생물학적인 아버지지 힘이 안 되고 살아계시나 살아 안 계시나 또 이혼을 하셔서 이별이 되든 어쨌든 나한테는 힘이 안 돼 힘이 안 되고 또 남편이 지금 결혼하셔서 자식을 보셨으니 남편이 있다고 해도 초인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대화는 하십니까? 대화가 안 돼요 남편하고는 내가 아파서 열이 40도가 돼도 들여다볼 사람이 아니야 아프네 병원가 얘기하면 그게 다야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아마 옆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왠간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본인이 이 사랑이나 관심이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고질병 정신적인 약간 병이 있다라는 거야 정신병이 아니라 우울감 우울감에 병이 있다 보니까 항상 물을 사랑이라는 걸 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랑과 관심을 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들이 있어도 나는 불안해 끊어질까 봐 불안하고 언젠가 안 할까 봐 불안하고 이게 사라질까 봐 불안하고 그러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자는 맨날 침체돼 있어 그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느 순간 안 하게 돼요 상대방도 그조차도 안 하게 돼 그럼 본인은 또 그래 역시 내 팔자 역시 내가 우려하던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구나 이게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는데 81년생이니까 보자 아휴 나이가 이제 올해 나이는 44살 되시네 음력으로 올해가 제일 고비야 그리고 아이고 지금 사주 주실 때 남편 사주까지 주셨는데 지금 한 살 차이시잖아요 그럼 45대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남편은 전문성 뭘 갖고 있어요 요식업 요식업 쪽에 삼겹살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안 주셨어도 되는데 내가 얘기할 텐데 남편 사주만 좀 관제수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2년도부터예요 우리 기주님이 속아놓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사주 주세요 하고 이렇게 던지니까 본인 사주 남편 사주 그리고 어? 뭐지? 이러고 보니까 옆에 쭉 보니까 내었녀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주를 받기 전에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성적으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즐겨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런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지금 원숭이띠예요 남편이 한 살 차이 있는 원숭이띠인데 이분 자체가 지난 22년 22년도에 안 좋아야 돼 엄청 안 좋았죠 22년도가 들삼재면서 악삼재면서 그리고 이분이 22년도를 기점했을 때 4년 이내 해수로 4년 이내 상문도 있었어 그 집안의 시댁에 그러다 보니까 상문수도 끼어 있는 들삼재를 맞는데 그게 사명의 악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관제라든가 어떤 사건 시비를 스스로라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라도 그래서 사람들과의 다툼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서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때 이후로 지금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기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무언가 요소들이 이렇게 나타난 게 21년도까지라면 그게 조합이 돼서 악재가 되는 게 22년도라고 딱 보면 돼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산발적인 문제들이 융합돼가지고 결정체가 된 악재가 된 게 22년도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안 망하면 다행인데 내가 보기에 장사가 잘 된다 지금 뭐 가게를 하시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사가 되면 뭐 할 거야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는 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돈이 나갈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만히 내 위치만 지키고 있으면 가정을 지키고 일만 지키고 있으면 먹고 살거든 지금부터는 문제성이 없거든 근데 이미 21년, 22년도에 이 사람은 안 나갈 구멍도 만들어놓고 없는 문제도 다 사람들과 만들어놓고 관제도 치고 시비도 걸리고 내 손에 쥔 떡도 내려놔야 되고 그게 21년, 22년도가 그렇게 돼서 23년도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21년, 22년도에 그 벌어진 것들이 그대로 넘어오는 게 23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일단락이 되는 게 24년도 올해 값진 년입니다 그러니 결혼 깨진다는 소리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우리 앞에 계신 분 자체가 제가 사주받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거든 인연법이 근데 바깥 대준님도 너하고 어떻게든 이 곱이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본인은 뭐라 합니까? 지금 이 사단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연녀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걸렸었고 걸리고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걸리고 지금 딱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 선생님 찾아온 것도 그냥 이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저는 그게 이혼이라면 저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자기가 지은 죄야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것도 선택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느 것도 선택을 못해요 지금 근데 너보다도 좌지우지 끌려다니는 게 내연녀예요 그 내연녀가 얘를 버려야지 끝나요 근데 이 여자도 지금 자식이 둘 있는데다가 이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네 남편을 끝내야 네 남편이 너한테 집중을 할 수 있지 그 여자가 네 남편을 끝낼 마음이 없으면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네가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준님 자체가 이런 여자가 나타나기 전부터 처음은 아니네요 내가 안 건 처음이지만 우리 기준님이 안 건 처음이지만 심하냐 안 심하냐 짧았냐 길었냐의 문제지 기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바람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음 초에는 거의 폭언폭력을 일삼았던 터라 저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는 서로가 너무 아닌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은 반복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반복되고 금전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큰 힘도 사실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지 이게 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 것 자체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지금 빚을 내서 주는 꼴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가 그 빚을 감당 못할 때는 어쨌든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로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 사람 자체의 사주에 도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화라는 게 금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직업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이제 이성궁이에요 이성궁이 내가 조심 안 하면 산란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감정적이고요 항상 내가 일을 하면서도 놀궁이를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손님이 많이 들지 손님이 많이 들면 바쁘고 그 순간에는 바빠 돈 버는데 막 해 근데 끝나고 나면 맞아요 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맞아요 그러고 있어 딱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당 차린 것도 그 옆에 술집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의 술에 맨날 쩔어 살아 365일 안 취해 있는 적이 없는 친구인데 굳이 거기다가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니까 아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했어요 저는 이미 그리고 이건 뭐 지능력으로 자랐어?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다 빚이에요 지가 능력이 있어서 차린 게 아니야 네 능력이 지금 바닥이 났고 그러니까 건실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사력 입지도 못하고 책임감이 너무 감성이 앞서서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애 같아 그냥 애 같아 근데 너가 얘 왜 만났냐 그때 역시도 내가 우울했고 외로웠고 나한테 연애할 때 그렇죠 그렇죠 만날 때 나를 즐겁게 해준 게 있었어 맞아요 내가 얘 라면 웃을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생각 없는 애니까 나를 즐겁게 했는데 내가 원체 평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분이 내 그 우울감에 젖어 살던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맞아요 돌파구였어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콩 안쪽을 먹던 금전이 다는 금전 보고 네가 결혼한 게 아니야 직업 보고 결혼 직업이 뭐 있어 그때 목덕방 살고 있었어 응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기분이 항상 다운되어 있으니까 너를 보면서 힘든 일이라도 웃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거 하나 했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아이가 즉흥적이다 보니까 손에 쥐고 나니까 또 다른 재미를 자꾸 찾으려 그래 뭔들 하나를 오래 했겠니 그래도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한 20여 년 했거든요 지장사를 지장사로 지장사를 축산물 시장에서 네 배지 부산물 그러면 돈 많았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너 만날 때 그거 하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 만나고 장사를 자기가 했고 응 뭐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잘 벌었고 너 만나고 너 만나고 계속 그것만 하다가 이번에 바꾼 거야? 작년 7월에 작년 7월에? 네 너 만나고 계속 그거 하고만 있다가? 네 그 자체에서 가게 옮겨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1년 딱 말씀하셨잖아요 21년 말쯤에 이제 시장 쪽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갑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물건 깎고 막 갑질하고 이래서 그거에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감자탕 납품을 하려고 이제 잠깐 업종을 변경했다가 거기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빚을 내서 식당을 차린 건데 저는 이제 차렸을 때 엄청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이 이 친구는 역마가 있기 때문에 역마랑 도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20년을 있어도 그 안에서도 많이 옮겨 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님을 만나고 그때만큼은 이 친구가 30대가 되게 좋거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좀 평탄하고 좋았어요 이거는 35 이후부터 이후부터 35, 36, 37 길게 가면 38이에요 그때까지가 가장 이 친구한테 30대 정성기였어요 가장 그래도 내 살이 약화되면서 내가 내 정신으로 내가 내 충동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40쯤 해가지고 집안에 상문바람이 쳐요 집안에 상문바람이 치고 집안에 상문바람 조상은기가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21년도부터 삼재가 급격히 들어오는 거예요 넘들이 22년도부터의 삼재라며 이분 같은 경우는 8월생님의 22년도 그래도 하순부터 삼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원체 39, 40 이 시기에 산이 무너져 내리다시피 집안에 상문이 많이 치다 보니까 상문수 때문에 운기가 악재가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오히려 21년도가 아니라 20년부터 아니 19년부터 얘는 자리가 떠 산란해 근데 혹시 그때는 제가 삼재였을까요? 그쵸 그쵸 그때는 본인이 삼재였죠 계속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부터 이 집안에는 우한이 이제 그 안정이 다 깨져나가고 잠시 잠깐 30대 중반에 있었던 안정이 깨져나가고 이 19년부터 이제 환란이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란이 막 치기 시작하는데 절정적인 건 그래도 본인은 금전적인 환란은 있어도 내가 행실적으로 누구랑 부딪히고 관제를 끼고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뭐 채무관계를 만들다든가 이런 외형적인 환경적인 외부적인 그런 악재를 만들어 오지는 않는데 지금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원체 기운이 감정적이다 보니 벌어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걸 피하거나 눌러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인간 문제 있어라 하면 인간 문제 드르르르르르 만들고 돈 나가라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한 푼 나갈 거 열 푼 나게 만들고 가장도 깨져라 하니까 예전에는 눈치 봐가면서 슬쩍슬쩍 눈웃음이나 하고 마누라 눈치 보던 게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잠재되어 있던 신의 환란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터져 나왔으면 재우기가 어려워요 재운다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기질이 이게 완벽하게 재워지지 않아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식다 그러잖아 딱 그 집 신랑 두고 할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 30대처럼 경제적으로 그래도 힘을 얻으려면 50대 가야 되고 40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50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정적으로 안정이 들어서 철들라면 그건 역시도 50대야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살래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볼 것 같으면 내 동생이다 생각한다면 요즘에 그거 흠 아니잖아 내가 속 썩고 사는 그 에너지면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단 하나 자식을 네가 품에 안기는 어렵겠다 이혼을 하지만 자식까지 내가 품에 안고 나오기는 어렵겠다 제 생각에는 애들을 사도 중요하고 지금 첫째가 고2가 되고 둘째가 중3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중1이에요 아이고 애들 일찍도 낳네 그런데 제가 큰애한테는 큰애는 저는 이제 이혼하면 아예 경기도로 아예 이사해서 제 삶을 살려고 하는 건데 아들이 이제 나는 엄마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아빠 바람픈 걸 애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애들은 또 나는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네가 아빠랑 살아라 그냥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 다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다 끌어안고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아들도 지나 보면 네 품에는 자식이 없어요 서방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선택을 원망할 건 없다 네 맞아요 아이들의 선택을 원망할 건 없어요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그냥 절에나 들어가서 봉사를 할까 그러니까 비군인은 될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봉사를 할까 지금 그런 것까지도 저는 생각해서 왜냐하면 속세에서 못할 것 같아서 삶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멘탈이 너무나 나가지고 원래 이런 일을 겪기 전부터 지금은 절정을 끊었지만 어려서부터도 사람이 지치는 사람이야 맞아요 사람이 지치는 사람이라 차라리 본인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받침이 되고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서 유년 시절에 안정권만 있었다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도자기나 이런 기능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작품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로 재능을 키웠다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네 사주는 평범했겠니 네 맞아요 네 사주는 평범했겠니 네 솔직히 직업적인 방향성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무언가 되게 높은 자격증 있잖아 뭐 감정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정도 따야지 본인을 지켜낼 수 있고 10중 팔고 이혼하시고 나면 또 남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싫은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또 남자를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는 맞대 이혼을 고민할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이미 깨졌어 깨졌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지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편도 깨진 금을 부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긴 깨대 장사도 아니고 웬만한 기술 이런 거 커피를 배워서 커피숍을 이것도 안 돼 본인은 사람 대하면서 웃는 낯이 안 되거든 웃는 낯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을 배운다든가 컴퓨터 그래픽 도안하는 걸 배운다든가 뭔가 내가 일에 취중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을 자격증을 꽃꽂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꽃가게를 차린다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식무라고 하는 거거든 저는 그거는 너무 좋아요 또는 동물 있지 애견샵 같은 거 애견샵이라든가 아니면 화원 이런 쪽의 장사는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다른 장사는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는 100% 사람만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 꽃이나 강아지는 내가 사람 관계에 매개가 있거든 그래서 걸러질 수 있고 내가 그 뒤에 조금 위안받을 수 있지만 바로는 어렵겠다 시간이 다 됐으니 그렇게 하시고 먼 길 잘 돌아가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